오늘 보실 분은요 김선의 가수입니다. 부르실 분은 오이 출발합니다. 사랑에 불신하라 가슴에 불질러 놓고 내 전이 부를 분이 그 사람 지키도록 한다 어린 마가 달려가야 이 사람은 어떨까 어린 마가 달려가야 그리움은 어떨까 어린 마가 달려가야 그리움은 어떨까 어린 마가 달려가야 그리움은 어떨까 내 전이 부를 분이 그 사람이 지키도록 한다 얼마나 달려가냐 빗살아내려 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 빼지 못할 봉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부은다 빼지 못할 봉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부은다 부른다 큰일 났습니다 다음 김경래 가슴 준비해 주시고요 김수네 가슴